아싸 태권들 오늘 주제는 치킨 한 개만 남았을 때다 한 개나 많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땐 걸 들키면 끝장이다 서부식하는 순간 죽음의 눈치삼 시작된다 결국 버리고 만다 인사놈들은 치킨 한 조각을 먹는 것보다 인간관계를 중요시한다 선생님 그렇지만 치킨은 소중합니다 남기지 않고 먹고 싶어요 해고 있다 이런 수만큼 남았을 때 기술을 발동 하나씩 먹자면 분배하기 아니면 한 개 남았을 때 치밀하면 상대 눈을 봐라 이쪽은 알아보면 부스락 집어먹어 남아있는 부위가 뻑뻑이라면 남긴 건이 먹어도 된다 선생님 상대방이 뻑뻑이를 좋아해서 마지막에 먹으려고 남긴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가 아싹놔야 선생님 제 여자친구는 뻑뻑이 좋아하는데요 깜짝나 가방이야 사실 인사 들은 놀다라 신경도 안쓴다 차라리 하나라도 도농자 아이잉 어쩌면 제가 더 좋아하지 않자 아이잉 자연스러워